2NE1 꽃보다 남자 이민호와 걸그룹 2NE1이 만났습니다. 이민호와 2NE1은 같은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는데요. 지난 20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브랜드 콘서트에 게스트로 등장해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는 이민호. 진과 카디건으로 캐주얼한 멋을 냈는데요. 부드러운 미소가 여전하죠. 그런가 하면 2NE1은 발랄한 캐주얼 차림으로 걸그룹의 매력을 뽐냈는데요. 윤영빈의 사회로 진행된 핑크 플레이 콘서트. 팬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이민호가 모습을 보였는데요. ids Ranked 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이민호 씨가 오늘 이곳에 오신 게 또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상형을 찾으러 네 이상형 월드컵 하러 왔습니다. TV 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주시네요. 이게 매년 사실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또 한 6개월 단위로도 바뀌고 어쨌거나 지금은 뭔가 대화 좀 심오한데 좀 심오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요새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화가 잘 통하는 여성분이 외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키가 크잖아요. 좀 아담하고 제가 한 2미터 되니까 한 5시 정도 아담하고 그렇다고 또 키 큰 여성분이 싫지도 않긴 해요. 누구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민호의 이상형 월드컵은 현장을 함께한 팬들과 함께 진행됐는데요. 한 여자만 바라본다는 이민호의 이상형 월드컵이 계속됐는데요. 이상형 월드컵 결승에 올라온 행운의 주인공 두 사람이 이민호와 만났습니다. 두 분의 실물을 본 진짜로 그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고민 안 되고 바로바로 할 것 같아요. 이민호의 오랜 고민 끝에 결정된 이상형.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이민호의 이상형 월드컵이 마무리됐는데요. 이어 2NE1의 톡톡 피고 파워풀한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2NE1의 무대에 팬들의 환호가 커지는데요. 올여름 처음으로 수영장에 와봤다는 2NE1. 여기까지 그들의 흥분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름 더위까지 날려버릴 2NE1의 시원한 무대는 계속됐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본 이민호와 2NE1. 어서 빨리 브라운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